두 번째 소식도 전해 주시죠. 다음 소식인데요.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A 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서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이후 회장 측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는데요. A 씨는 실제 한 병원에서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 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서 수술이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가짜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술은 아예 취소됐습니다. 재판부는 A 씨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점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. 다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대가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그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아름다운 고 Wam 한글자막 by 한효정